여기 기다립시다 오지 않을까? 100% 오지 100% 오지 미친놔 야 나 나 안녕하세요 여러분 유튜버 이따 오늘 해볼거는 지명적 속도 말파이트인데 아 이게 뭐가 좋냐 뭐가 메리트냐 지명적 속도는 상대한테 피해를 주고 1.5초 후에 처음부터 상대방한테 한대도 맞지않고 치명적 속도가 발동되면 얼마나 좋을까 생각을 해봤는데 어..정말 좋을 것 같아요 정말 그래서 생각해낸게 말파이트인데 말파이트 궁이 상대방에 맞추면 피해도 들어갑니다. 거기다가 1.5초 동안 에어본을 띄어요 1.5초 동안 아무것도 못하고 나는 싸우자마자 그게 터지는거에요 정말 좋다 거기다가 W선 말을 하면 W패시브가 방어력이 올라가요 찍으면 찍을수록 방어력이 올라가는데 거기다가 이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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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방어력이 올라가면 W켰을 때 평타가 세집니다 바로 이 알파이트는 끝이다 근데 이게 또 궁만 있을 때 좋은거 아니냐 이렇게 하시는 분들이 있는데 아 영상보세요 좋다 한번 해보도록 하겠.. 흐흐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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흐흫 바르패기 아무것도 안.. 아 Aku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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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Tower five 자 나이스 개강해 그렇지 한 번 빼주고요 들어갈때마다 너 국 빼야돼 알겠니? 너와 나의 차이를 알겠니? 알겠니? 야 좋다 아니 진짜 좋다 이거 장난치고 이거 가 돼 으흐흐흐 흐흐흐 흐흐 흐흐흐 ? ? ? ? 다음 영상에서 만나요. 다음 영상에서 만나요.